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우리가 스윙 교정을 하다보면 내 구질과 반대되는 구질을 쳐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라면 상대적으로 좀 드롱 혹은 훅을 치는 느낌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쳐야 똑바로 가는지 반대로 훅이 나는 골퍼라면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치는 느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바로 가는지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채를 처음 잡아서 꾸준히 이렇게 골프를 해나가다 보면 한 가지 구질밖에 치지 못해서 오히려 스윙을 교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로우를 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페이드를 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드로우 페이드를 치는 방법도 딱 한 가지씩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은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슬라이스로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드로우를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티가 굉장히 높고 하나는 좀 낮아요. 티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페이드 영역에 가까운 즉 슬라이스 영역에 가까운 구질이 나오기 좋고요. 반대로 티가 높을수록 드로우 구질이 나오기 좋습니다. 그 이유는 티가 높을수록 공을 밑에서 위로 올려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인데 공을 모든 게 다 똑바로 된다고 하더라도요. 밑에서 위로 올려 치기 시작하면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로우를 치고 싶으시다면 평소보다 티 높이를 조금 높게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드로우를 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임팩트가 맞을 때 상대적으로 등이 타겟 쪽, 내가 공이 날아가는 쪽을 등지고 때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정상적인 임팩트는 임팩트가 맞을 때 무조건 어깨가 열려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열려서 맞지만 그거보다는 덜 열려서 맞는 이미지, 이렇게 등을 쥐고 때리는 이미지까지 가져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오른쪽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클럽이 인투하우스로 나가고 예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어드레스랑 이런 거를 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만 바꾸셔도 충분히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등을 쥐고 때린다라는 느낌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니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상 아주 찰나의 순간 등을 쥐고 때린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지 등을 쥐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클럽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인투하우트 클럽 패스가 나오면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클럽 페이스가 꼭 닫혀 맞아야만 공이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물론 클럽 페이스가 닫혀 맞지 않아도 왼쪽으로 휘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것도 왼쪽으로 공이 휘어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조건이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임팩트 때 닫힌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처럼 등을 쥐고 때리는 느낌으로 인투하우트 패스를 만들더라도요. 클럽 페이스가 지금처럼 열려있게 되면 어떤 구질이 나오냐면요. 공이 왼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출발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형태의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이 닫힌 클럽 페이스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클럽을 닫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건 손을 핸드포워드를 많이 좀 해놓고 그립을 잡는다라고는 이미지를 가지시면 클럽 헤드를 닫기가 좋아요. 우리 누나 이렇게 똑바로 잡힌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클럽을 왼쪽에서 핸드포워드를 많이 한 듯한 느낌으로 스퀘어로 잡게 되면 이미 손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립이 잡히게 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스트롱 그립이 많이 잡히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골퍼분들한테 제가 자꾸 너무 과하게 핸드포워드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히 이제 짧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핸드포워드를 하다 보면 왼쪽으로 가는 공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짧은 클럽에서는 그게 좋지 않지만 평상시에 긴 클럽을 드로우를 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 약간 핸드포워드를 해서 때린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스를 뭐 어떻게 하고 몸을 닫고 이런 건 제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오른발을 뒤로 빼서 클로즈 스탠스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드레스를 다 똑같이 하고 발만 이렇게 뒤로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드로우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윙을 했을 때 지금처럼 더 깎여 맞고 낮은 페이드 구질이 나오기 좋은 어드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다리를 뒤로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단순히 발만 뒤로 빼는 게 아니라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다리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을 쥐고 때리는 듯한 느낌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기만 해도 드로우가 납니다. 물론 이때 클럽 페이스는 지금처럼 타겟 라인에 맞아야 돼요. 그럼 타겟 라인, 헤드 대비 몸은 닫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드로우를 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공을 이렇게 탁 때려서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확 끝까지 휘두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끝까지 휘두르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게 드로우가 나기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스윙이죠. 어드레스를 하고 똑같이 스윙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쭉 앞을 밀어주려고 하면 공이 왼쪽으로 휘어지기 좋은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드로우가 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휘어지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것도 드로우 형태의 스윙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이렇게 탁 끊어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요.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탁 탁 이렇게 끊어치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이건 반대로 페이드 영역의 스윙입니다. 물론 드라이버를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탁 끊어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리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방법들이 단순히 클럽을 스탠스를 어떻게 하고 스윙을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티높이, 공을 치는 타이밍, 때로는 스윙의 이미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드로우 구질, 페이드 구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페이드 구질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드를 치고 싶은 사람은 티가 높은 게 아니라 티가 낮아야 됩니다. 그게 공을 깎아치고 찍어치기 유리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을 쥐고 치는 느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회전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페이드를 치는 사람들의 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거냐면 임팩트가 맞을 때 온몸이 타겟을 바라본다라는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윙 이미지는 그렇게 가져주는 거예요.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고 이미지는 지금처럼 다 같이 몸이 임팩트 때 정면을 바라본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깎이는 이런 슬라이스 형태의 구질이 나오게 돼요. 등을 쥐고 치는 것과는 분명히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손 위치예요. 많은 골퍼분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손을 핸드포워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몸 중앙 쪽에 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드를 치고 싶으시면 손을 중앙 쪽에 두면 중앙 쪽에 둘수록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페이드 형태의 구질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손을 뒤로 하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닫힌 채로 우리가 잡지 않고 손을 뒤로 해서 로프트가 많이 생기면 페이스를 같이 이렇게 방향에 타겟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이 당연히 번쩍 올라갔다가 확 깎이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이 뜨고 백스핀이 많은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립을 잘못 잡아서 손이 너무 몸 안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페이드 구질을 만들어내기 좋고 마지막으로 공을 때리는 타이밍 공을 짧게 끊어 때리면 때릴수록 슬라이스 쪽으로 간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한테는 끝까지 스윙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윙을 올라가서 이렇게 탁 끊어치는 게 아니라 스윙을 끝까지 다 휘둘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똑같은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끝까지 다 휘둘러주기만 해도요 상대적으로 슬라이스에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국진님이 스크린에서 어디서 드로우 페이드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피니쉬를 돌리는 양으로 드로우 페이드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하고 탁 끊어치는 느낌으로 들 돌면 페이드가 나고 약간 드로우가 치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돌리는 한 반 정도 더 돌린다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하고 반 정도 더 더 돌린다 라고 표현하셨고 왼쪽으로 좀 크게 휘어지게 치고 싶다 그러면 피니쉬를 끝까지 그래서 체가 거의 뭐 타겟 방향까지 돌아갈 정도로 해준다 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워낙 옛날에 본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스윙을 해서 이렇게 끝까지 돌려주는 느낌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공을 때리는 타이밍이 낮아지면서 늦어지면서 공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구질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치고 싶으면 공을 짧게 끊어치는 거고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푹 담궈서 친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다양한 구질들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을 왼쪽으로 휘어치고 오른쪽으로 휘어치는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 영역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교정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요. 어드레스에 손을 낮추냐 세우냐 어드레스 간격이 어떠냐 스윙이 업라이트하냐 플랫하냐 혹은 뭐 상대적으로 원이 이렇게 가파르냐 아니면 완만하냐 뭐 아주 여러가지들로도 드로우 페이드를 더 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이해하기 가장 쉬운 부분들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문제가 있었던 구질 혹은 스윙들을 교정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스윙을 많이 고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훅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일단 반대로 어떻게든 페이드 구질을 쳐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는 차츰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공을 만들어냈고 그 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난 어떤 느낌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느낌을 토대로 우리가 사실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확신을 침어주면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훅이 나니까 슬라이스를 쳐봐 슬라이스가 나니까 훅을 쳐봐 이게 나쁜 교정 방법이나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순서를 앞뒤로 바꿔서 경험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너무 초보자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하는구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만 준비했으니까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